52절 사실은 천국 비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유의 예는 오늘 47절에서 50절이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비유로 설명하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태본 13장의 천국 비유를 지금 근 두 달 정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천국 비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천국 비유에 대한 어떤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손댈 수가 없다. 전에 구원도 잊으라 그랬잖아요. 천국도 잊으라는 말이죠. 천국은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사람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이거든요.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주체성을 찬탈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원래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하죠.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너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결정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하다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하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하면 죄인인 거예요. 여기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에 반발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구손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사람도 있으면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강의를 할 때나. 저도 몇 번 그런 얘기 했지만 스무 살 되는 청년에게 묻죠. 너 20년 전에 어디 있었니?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성경적 표현은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흐리 속에 있었다. 그럼 아버지가 50년 전에 어디 계셨니? 할아버지의 흐리 속에 있었어요. 그게 쭉 시간을 거슬러 샥 위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다 어디에 흐리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흐리에 있었어요. 아담의 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선악과 같이 딱 먹은 사람이에요.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것. 이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선악 체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 선악 체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면 항상 보수는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또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빨강이나 그러잖아요. 이건 항상 자기 중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이웃도 세상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주인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안 해 주시면 어떤 하나님이요? 악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져 있는 거죠. 이게 선악과 땀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하고 천국을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의논을 못 해요. 이런 인간들하고.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천국도 모두 자기 중심적인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설계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천국을 설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오더를 내리겠다. 천국을 한번 설계해 봐. 그럼 어떤 천국을 만들고 싶어요? 내 집을 어디에 짓고 싶어요? 저 한쪽 구석에 조그만한 집 그런 거 짓고 싶어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나왔어요. 도시로 나오니까 정말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실에서 가서 좀 자보기도 하고 또 친구 집에 좀 가보기도 하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권이 있더라고요. 주택 복권. 500원 했습니다. 맞아요? 제게 500원인데. 그거 돼지 꿈 꾸고 그거 사면 당첨될 수 있다고 해서 저 예수 믿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집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돼지 꿈을 어느 날 꾼 거예요. 그래서 500원의 복권을 한번 사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꿈을 꿀까요? 복권이 당첨된다면. 집을 설계를 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 설계도로 그리는 겁니다. 집은 이렇게 짓고 땅은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짓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마당의 수영장까지 만날 생각을 했죠. 물론 그 당시 주택 복권 당첨되며 수영장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주일 동안은 행복합니다. 그 꿈에. 지금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거 기대가지고 일정축목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첨됐어요. 500원짜리.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500원을 가지고 샀죠. 하나 더. 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복권 안 샀습니다. 그게 신앙적 갈등이 있더라고요. 신앙적 갈등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걸 믿느냐. 진짜 힘드니까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복권 하나를 사도 완전히 내 중심에 집에 설계들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내 중심에 집의 설계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천국을 우리 손에 맡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의 그 은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우리가 선택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주체, 자기 중심성, 자기의 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도록 만들고 계세요. 방금 지성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넓으면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인데 그 길에서 끄집어내어서 돌이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글수를 통하여 그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천국에 데려가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음으로 완성된 글수 안의 세계가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긍정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묵실 속에서 완료되는 것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 주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죄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죄거든요. 그 자기 중심이 무너져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다 싸운대요. 그런데 몇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안 싸운대요. 그래서 마치고 물어봤죠. 안 싸우세요? 애들 보는 데서 안 싸웁니다.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애들 보는 데서 안 싸우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 말이에요.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당신이 옳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살기 싫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면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팍팍 뭉개버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에 여야 해요. 그게 갈라내미. 오늘 설교 제목이 갈라내미거든요. 자존심을 팍팍 말씀이 밝혀낼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이 어떤지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나 교회에 못 오겠어 나 이런 인간들하고 섞이기 싫어 하고 떠나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은 갈라짐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로 같으니 거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너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할 때 물고기로 거물로 물고기 잡아오는 것으로 말하죠. 물고기가 거물에 가득 잡혀섭니다. 그런데 어부가 골라내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럼 좋은 것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못된 것은 뭐죠? 악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갈라내버려요.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된 것 다른 말로 악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문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건 죽지도 않아요. 이러한 갈라짐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물고기가 사람이죠. 좋은 사람 또는 못된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갈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라내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비유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어만 골라 담는다. 쥐고기는 빼라. 이렇게 의종을 말해놓은 게 아니에요. 크기를 말했습니까? 30cm 이상은 좋은 거니까 골라 담고 30cm 이상은 안 좋으니까 버리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삽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판단을 뭐로 가치 판단을 하죠? 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는 뭐예요? 돈 되는 거. 그냥 못된 거는 뭐예요? 돈 안 되는 거. 그래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오실 때에 뭐만 골라 담을까요? 돈 되는 건 골라 담아요. 돈 안 되는 것은요? 물에 텀벙하고 버린다니까요. 그게 악우였어요. 악의, 악의. 그래서 그게 우리 옆에 물 텀벙 있잖아요. 에이 돈 안 되는 물고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 밭에 던져가. 물에서 던져지면서 말해요. 텀벙. 그래서 그걸 물 텀벙이라고 그래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치 없는 그게 요새 돈이 되니까 뭐합니까? 악의 찜을 만들잖아요. 악의 수육을 만들고. 그 악의 간은요. 푸하그름만큼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악의 간이. 맛있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뭐예요? 악의도? 옛날에는 던져버린 것이 돈이 되니까 좋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가치 판단은 자본주의 사는 우리는 항상 돈 되나 안 되느냐 이걸로 가치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또 뭐 여자를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딸이 남자를 데려올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봅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거에요. 없으면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뭘 따져요?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젊은 청의 총각들 제일 중요한 건 믿음 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적이든 아니든 종교적인 사람도 정말 힘들지만 적어도 천국 지옥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예수 믿어야 제 용서가 천국 간다는 그 정도 아는 사람이라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다 할지라도 제발 좀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우리 딸들에게 그래요. 제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일단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귀지를 마라.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은 뭡니까?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데려올 수도 있고 또는 딸이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데려올 수 있잖아요. 부모가 뭘 봅니까? 예수는 좀 잘 안 믿지만 돈 되면 허용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는데 하느님이 택해놔는 자는 다 돌아온다 카더라. 안 택해놔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을 어쩌라고 내보고 딱 이러고 피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돈 버는 일에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어요? 돈 버는 일이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힘드는데 돈 버는 거 힘들어요. 나 이제부터 돈 안 벌래.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죠? 자녀의 믿음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죠? 돈 버는 거 힘든다고 포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분 예수 믿어라고 해보고 말 안 듣는다고 뭐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느님이 다 아시는 거 맞아요. 천국은 절대로 사람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다 아신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마땅히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또 넘겨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인간은 이렇게 악하구나. 정말 이런 거 인간. 모사님. 모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책의 내용하고 또 저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얘기하는데 곧 다르잖아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열정을 유발시키는 말만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상심 지키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설명을 해 주죠.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안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옥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천국 지옥 진짜 똑바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구별시키는데 그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못된 거야. 항상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건 돈 되는 거야. 이건 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VIP 고객이 있다면서요. 교인들 중에도. VIP 고객들. 그러니까 신방 가는 큰 교회가 되면요. 목사가 신방 다 못해요. 부목사들 신방 다 맡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목사가 꼭 신방 가는 VIP 고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도 추석 설에 선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고객 리스트가 ABC 등급이 있대요. A 등급 주는 선물이 다르고 B 등급 선물 주는 게 다르대요. 그럼 세상은 다 무슨 원리로 돌아가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구분은? 돈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걸서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순식간에 계산기가 슈퍼 컴퍼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사귀면 내한테 이익 되나 안 되나.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되나 안 되나. 너무너무 머리 잘 돌아가요. 이건 안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좋은 것이 뭘까요? 과연 나쁜 것이 뭘까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하고 따질까요? 그래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미 장세전에 영혼전에 그리스로 택한 자를 뽑아내가시는데 그 뽑아져 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면 구별이 돼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이 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이런 것을 의인이라고 이런 것을 악인을 하거나 성경을 우리 쭉 찾아가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는데요. 13장 36절부터 보죠. 가라지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막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 적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르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목불에 던져너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분리. 갈라냄. 그런데 여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해요. 알곡을 하나에 대해서 뿌린 자기 백성들이에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갈라내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갈라내는 자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슬피며 이를 갈 지옥. 이렇게 구별하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요. 물고기를 모아왔는데 이건 그냥 그물에 잔뜩 모였단 말이죠. 모였는데 좋은 성 골랐다고 못된 성 버린다. 그럼 도대체 못된 게 뭘까? 못된 게. 오늘 이 못되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마태문 7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문 7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좋은 물고기일까? 아니면 못된 물고기일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때요? 이럴 때는 또 눈치껏 또 나는 못된 물고기 그럽니다. 그런 사람 천국한테 해줄까 싶어가지고. 우리는요. 내가 못된 물고기인지 진짜 좋은 물고기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못된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문 7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렇죠? 물어놓고 답하면 그것까지 공격하고. 그렇죠? 마태문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좋은 열매 또는 못된 나무가 있죠. 방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좋은 물고기 또는 못된 물고기고 못됐다. 못된 물고기라는 것이 얘기는 못된 열매가 나오는 거죠. 못된 열매는 왜 나와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못된 열매가 나오면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에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못된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못된 열매가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좋은 열매예요. 못된 열매예요. 좋은 열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신을 쫓아내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그게 좋은 열매예요. 못된 열매예요. 아니 좋은 열매죠. 귀신이 들려 고생고생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면을 귀신을 물러가면서 귀신이 싹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좋은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지금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주의 이름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해서 떠나가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약으로 보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가 자타가 공인하는 천국을 들어가도 높은 자리 차지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일하고 쫓아내버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일을 갈까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도 아는 사람 보면 들었어요. 너 예수 안 믿는 지옥 간다이? 웃겨지는 소리 하지 마라. 농담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야, 전에 그 찌질한 그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찌질한 인간이 많아요. 고림도 일정에 보면. 그 찌질한 인간을 내보고 네 예수 믿으면 제 삶하고 천국 가고 네 예수 안 믿으면 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데 걔가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찌질한 인간이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좁은 면 좁은 길로 얘기해서 난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딱 제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골라서 어디로 보내요? 지옥 보내요. 그럼 지옥 보내요. 야는 어떻게 지옥 갈까요? 슬피 없는 일을 가면서 갈까요? 아, 그때 찌질한 그놈이 말하는 그 예수 진짜 맞네. 에이씨. 하면서 아마 지옥 갈 거예요. 에이씨. 에이, 그때 믿을 걸. 그래서 지옥에는 끌, 끌 소리 만난대요. 그때 믿을 걸. 그때 해결할 걸. 그때 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할 걸. 그때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십자가 사랑할 걸. 그때 예수님 똑바로 알 걸. 이때 나오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때는 너저리.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면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해결하고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라. 불뻘해 떠나가라.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24절. 그러면 누구든지 앞에서 본 말씀인데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주추가 뭐냐 하면 주추가 뭐냐 하면 주추가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어딨냐 하면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주초되어 있는데요. 주초라는 말은 주추에 틀린 말이에요. 원래 주추가 맞는 말이에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나의 존재의 기반이 나의 존재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냐 아니면 나 위에 있냐 이거예요. 나 위에. 그러면 나 위에라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밖 십자가 안과 밖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아까 좋은 것 얘기했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것들로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 판단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라는 그 좋은 것들만 가득 세워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좋은 것이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존재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저주받아 죽은 멸시천제 받은 침뱉고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고 주의 이름을 불러오면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의 기반은 자기라는 거예요. 너는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갈라짐이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갈라내지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갈라짐은 정말 슬픔으로만 일을 갈미 있을 거예요. 교회랑선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다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해요. 비전을 말해요. 아니요. 교회는 성리임해야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리임해야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리임했다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종말임을 알게 되는 것은 성리임해야 돼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의 영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오게 되니까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은 종말로 살았단 말이에요. 종말의 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살았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종말론적 의식으로 살았어요. 가장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산명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왜? 자기 아들 낳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개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을 가버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살았어요. 그리스의 영이 정말로 임했나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셨나요? 정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세상이 종말림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교회 다녀도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교회만 다닐 뿐이죠. 그래서 보세요. 좋은 열매 못된 열매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기준이 벌써 드러나죠. 누구 안에 있느냐 이 문제죠.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같은 말이지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 얘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마지막 천사다를 보내서 골라 담잖아요. 뭐 보고 골라 담을까요?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천국에 건축할 일도 많은데 돈 많은 사람 오면 천국 건축에 보탬이 됐다. 그 사람 골라 담을까요? 아니에요. 빼내버립니다. 천국에는요. 자기 공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 빼내버려요. 우리 지난 목요일날 일여전도에서 그거 뭐예요? 봄 소풍을 갔어요. 아 쟤 보고 안 오면 삐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을 실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이제 해계가 뭐 이렇게 나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어도 목사는 그런 소리 다 들립니다. 뭐라 하냐면 아 오늘 누가 누가 계란을 삶아 왔습니다. 박수 오늘 누가 상치를 이렇게 직접 맛있는 상치로 가서 박수 어떤 사람은 또 직장도 안 나가고 4만 원 벌는데 4만 원 손해보고 또 한 사람 2만 원 더 주고 6만 원 손해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박수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잔조 박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밖에 있었어요. 저는 잔조도 안 했고 해비도 안 냈고 가서 먹고만 왔거든요. 천국에 누가 갈까요? 천국에 누가 갈까요? 제가 간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천국 비유죠. 굉장히 좋은 왜요? 저는 가서 천국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니 뭐하다 왔노? 저는 그저 얻어 먹다고 왔습니다. 니 한 게 뭐인데? 저는 그저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거 날마다 은혜로 먹다고 왔습니다. 고른 사람이 무슨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는요. 이건 내가 했는데 누가 내 반찬 맛없다 그러노? 이건 본성으로 터져나옵니다. 천국은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잖아요. 자기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가치 높이는 인간들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아들의 피의 공로만 믿니?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십자의 공로만 믿니? 난 정말 좋은 물고기는 타고 골라도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진짜 맞는지는 성경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마태봉 9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봉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곤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이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누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누라 하시니라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뭔지를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세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좋은 물고기로 생각해요 자타가 공인해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뭐예요 좋은 물고기 좋은 열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은 뭐예요 나쁜 열매, 나쁜 물고기, 못된 것들 저런 것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라는 기준으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집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어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어사가 필요하듯이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누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극률의 나라인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알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한 것이 나라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치장하네요 스스로 자기를 율법을 어렵다 시키네요 이게 바로 선화가 따먹고 나서 스스로 가리는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무화과 나무잎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겨야 돼요 벗기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 그거 고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못된 물고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인정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지금 욕하는 것은요 자꾸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진짜 존경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말리에 대한 사람 알죠 얼마나 존경받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바울도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한테 잡수신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막 비난하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뭐예요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바리새인들이 이 나쁜 물고기라는 거예요 악한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자체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의리를 들이게 되면 이게 무슨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의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진해 우도에 수련할 때 이 강의하면서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원고에 없었던 얘기거든요 원고에 없던 얘기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한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좋은 물고기는 뭘까 예수님 보시는 못된 물고기는 뭘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세례요원의 회개를 듣고 세례요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누구예요 세례와 죄인과 이방인들이잖아요 장기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예요 그런 것만 골라서 담아서 천국 가면서 예수님 보시는 좋은 물고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요 전부 나쁜 물고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보다 나쁜 물고기예요 저런 세리 저런 죄인 저런 장기가 천국에 간다고 나 그곳에 안 갈래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못된 물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누구를 골라내서 지옥에 던져버릴까요 지 잘났다는 인간들 지 옳다는 인간들 자기 의로 주장하는 인간들 이런 거 골라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보다 천국 먼저 가고 천국 높은 자리 찾아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설치하면 이래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는데요 나는 세리였거든요 나는 강도였어요 나는 장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요 하늘을 보실 때 그게 좋은 물고기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하늘을 보실 게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극류를 탐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그게 좋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에이 죄인이구나 저 이혼여라 그러대죠 저 옛날에 술집에 나왔다 그러대요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면서 저 보험도 모른다 그러대요 저 순보험 난다면서 순보험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한다는 그것으로 또 다른 못된 물고기들이 다 돼 있어요 또 다른 보험으로 보험이라는 것으로 자유라는 것으로 성경 좀 안다는 것으로 또 못된 물고기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다른 사람 살고 듣다가 비판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전부 못된 물고기가 돼 있어요 극률이 사라져버렸어요 판단만 정제만 난무해요 보험 안다는 인간들 모인 교회들 자기 단에 보험 안다는 인간들 모인 곳에 전부 그런 인간들만 보여요 나 정말 죄인이거든요 나 정말 하느님의 극률이에요 나는 극률이 없으니 지옥 가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저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못해요 거기서 성경도 끌어대고 신학도 끌어대고 누구누구도 끌어대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밟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이 못된 인간들이 다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극률이 담길 극률이 담길 하느님의 극률이 담기는 그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예요 하느님의 극률이 담길 자리가 없는 그 물고기들이 자기의 의로 무장하고 율법하는 보험하는 지식으로 무장했고 끼어지지 않는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인간들이 주님 보실 때 못된 물고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성경 이게 호시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가서 배워라 정말 우리가 죄인을 만다면 정말 성님에서 자기 죄와 비참함을 만다면 나는 주의 극률을 알면 나는 못 살아요 주의 극률을 알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 보실 때는 좋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마태봉 22장 보십시다 마태봉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 마치 보세요 여기서도 천국 비유가 있죠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고 이르되 청한 사람들을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진성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보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밀하고 그 동네를 불사라고 이에 종들을 기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오늘 비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죠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걸려듭니까 안 걸려듭니까? 걸려들죠 오늘날 교회는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있습니까? 못된 물고기도 있습니까? 거의 못된 물고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뭐 한다고요 지금? 골라내는데 그 골라내어지는 갈라됨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갈라져 내려가야 돼요 내 못된 것들 이것들이 갈라져 내려가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 종말을 당겨서 말하는 곳이거든요 이런 자는 천국에 못 간대 그 얘기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미 천국 자체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또 교회 안 오고 어디 간 사람들 보고 말하겠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벌하고 이게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요 완벽하게 갖추어진 천국에는 들어가기 싫어요 그저 와서 은혜로 들어오라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4절 끝에 보십시오 소도 잡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선이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갖춰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면 돼요? 빈손으로 오세요 빈손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 빈손으로 가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차별이 안 나요 여러분들 왜 명품 썰려고 그래요? 왜 명품 썰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나의 뭐요? 차등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차등을 그게 명품 썰려고 하는 이유예요 난 너와 달라 너 이런 가방 없지? 야 이건 짝퉁이잖아 그래서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난 너와 달라 내가 말한 게 옳거든 내가 말한 게 진리거든 내께 옳아 사소한 일에도 항상 자기중심적 진리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스나카탐 인간들이 이런 우리들이 이런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빈손 들고 오세요 그 천국이 가기 싫었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기 싫었다고 거절하는 인간들이에요 심지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임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놈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천국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나 불러오느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오느라 그래서 임금님이 손님 보러 오고 딱 갔어요 옛날에는 손님이라고 했어요 임금님이 손을 딱 보러 갔어요 그런데요 어느 한 놈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천국은요 이스라엘 결혼식이 그렇다 그래요 입구에 오면 예복을 나눠준대요 입구에 오면 전부 다 성가대 가운 같은 옷을 다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을 다 입히니까 모두가 똑같아지고 누구만 도드라지겠어요? 주인공만 아들과 신랑 신부만 도드라지면 되잖아요 신랑만 도드라지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랑만 도드라지면 되는 거예요 신부는 다 무슨 옷 입으면 돼요? 똑같은 옷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놈이 옷을 안 입었어요 신랑체에서 저는 옷을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 옷이 좋으니까 그런데 시장 가다가 거름지고 장에 가다가 거름지고 장에 가면 안 되지만 일하러 가다가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잔치에 배 놓고 푸고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가자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오는데 그래서 또 가로니가 임금님의 잔치 자리예요 이럴 때 제일 걱정이 뭐예요? 잔치 안 하면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아니 나무 잔치하는데 지가 왜 옷 걱정을 해요? 그러면 제발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좀 잘해 입고 가지 마세요 좀 추리하게 해가 가세요 신랑 신부를 돋보야지 왜 지가 옷 입고 화장 멋있게 해가지고 신랑 옆에 서지 마세요 신랑 신부 옆에는 못생긴 사람들이 좀 서고 이쁜 사람들은 저 뒤에 구석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세요 그건 민폐라니까요 민폐 그러니까 정말 어쩌다가 초청에서 배가 고파서 오기는 왔는데 세상에 입구에서 임금님의 잔치예요 그럼 고급 레스토랑은 양복 아니면 못 가는 거 아시죠? 고급 로제스토랑은 양복 아니면 못 가는 레스토랑은 어때요? 못 가는데 그런 레스토랑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임금이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데 입구에서 옷을 내줘요 이 옷 입어라 이 옷 입으세요 세상에 그 옷만 입으면 프리패스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죄인들에게는 의인 세리들에게는 창기들에게는 그 옷만 입으면 깨끗해서 그 신랑의 잔치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임금이 돌아보니까 한 놈 한 놈이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이지만 한 놈이 옷을 안 입은 게 아니고 한 놈은 옷 입고 나머지 옷 다 안 입었다고 봐요 저는 한 놈은 옷 입고 나머지 옷 다 안 입었다고 봐요 그래서 천국은 좁으면 좁은 길이니까 그럼 한 명만 옷을 안 입었다면 천국은 넓으면 넓은 길이 되잖아요 그럼 비유이기 때문에요 한 명 옷을 안 입었어요 어이 너 옷 왜 안 입었어 유구무늬 그늘 왜 옷 안 입었을까요 그 안에 한 축적인 언어들이 뭐예요 율법의 의로 가득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 내 자격으로 왔어요 저놈 잡아내어서 쫓아내려 10절입니다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만태 택함을 입은 자는 측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교회로 그물에 걸려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여기서 갈라내면 지금 당해야 돼요 지금 갈라내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와요 주여 내가 주님 보실 때는 정말 못된 물고기였군요 내가 정말 못된 열매였군요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남을 정지하고 판단이 돼야 바빴지 나에게서 극률이 나가지 않았군요 나에게서 은혜가 나가지 않았군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고 좀 부근해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요 이렇게 약하거든요 나 이렇게 죄송해 나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이미 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시비 걸고 사사건건 정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럼 밥할 때 세 사람이 밥할 때 마음이 다 갔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소금은 더 여작한데 어떤 소금은 더 짜다고 들려라 그래요 그럼 그런 거가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그런 거 보세요 큰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못된 물고기고 내버려야 되는지 몰라요 천국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갖춰놨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벽히 갖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죽게가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전도의 예를 들었을 때에 원고는 없는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메모를 해줬어요 하천국 비우고 참 좋다 한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보검 18장입니다 누가 보검 18장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갈라님을 당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내 가치가 무너졌네 자기 자존심 자기 주체성 이거 다 부서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누구보다 천국 먼저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에 정말 슬픔을 만일을 가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요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좋은 물고기, 의인 못된 물고기 뭐예요? 악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의 좋은 물고기 또는 의인이라는 것은 바리세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의 좋은 물고기 또 의인은 세리와 창교와 죄인들이라는 말이죠 왜요? 그들은 무엇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로지 담길 수 있는 그 물고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로지 담길 수 있는 거에요 이걸 바리세인들과 세리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오로지 담길 수 있는 거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바락바락 돼야 되는 것은요 지가 옳다니까 부모에게 돼야 되는 거에요 또 부모는요 자식이 바락바락 돼야 되는 게 나 몇 살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딸리면 놀래 딸리면 또 나이까지 막 눌리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멸시당하는 그들이 주님 보실 때는 무슨 물고기라고요? 좋은 물고기라니까요 극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극률의 나라니까 천국은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니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포색 불이 가남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까미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에 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유기소서 나는 지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에 저 바리세니 아니고 이 사람이 어록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례처럼 토색도 안하고 부리도 가남도 안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고요 소독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못된 물고기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여도 못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부상해 웃어서 주님 보실 때는 그 세리가 그 세리가 왜? 극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니까 그 세리가 좋은 물고기요 그 세리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간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면 분명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골라냄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그 날카로운 말씀의 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갈라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잘난 것들 다 갈라내시고 주의 극류만 오롯이 담기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같은 낮아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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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